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오픽의 신, 저희 책을 사신 이유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저희가요, 여러분이 모든 시험에는 족보라는 게 있죠. 족보를 알면 시험 점수 따는 게 더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빠릅니다. 단순하게 어떤 말만 족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채점 규정을 분석해서 그 채점 규정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텍스트 타입, 즉 다시 말해 문장 구조만 연구해서 여러분 책에 수록을 했습니다. 자, 수만 명의 저희 실제 수강생들이 저희 이런 텍스트 타입을 갖고 이미 IHAL 등급을 취득을 해서 지난 10년 동안 나가서 사회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AL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미니멀한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데, 그게 정리가 잘 돼서 여러분이 빨리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로 나오게끔 연습하는 건 또 다른 얘기죠. 자, 제가 지금 마지막에 말로 얘기한 내용이 있었죠. 이게 글로 쓰는 거라면 이게 필요 없는데, 첫 번째 여러분과 해야 되는 건 바로 말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영어는요, 영어적을 일단 들리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아무리 좋은 표현을 쓰고 아무리 좋은 단어를 쓴다 하더라도, 이게 영어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전혀 전달이 안 되겠죠. 음성신호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영어에는요, 이 강세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음절 중심 언어의 특징 이상, 그 실질적으로 음절에 어떤 특정 강세를 주지 않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나는 배가 고파요 이러지, 나는 배가 고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영어는요, 나는 배가 고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영어로 전혀 안 들립니다. 우리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영어는 거꾸로 강세를 안 놓고, 강세를 틀리게 하면 그렇게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한국말을 써도 그렇게 한국말하면 누가 한국말을 잘한다고 합니까? 영어는요, 기본적으로 전달력이 강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발음은 여러분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강세만 정확하면 훨씬 더 전달력이 좋아집니다. 자, 영어는 명사, 동사, 형사, 부사,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4개의 품사에 강세를 줍니다. I live in a house with my family.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I live in a house with my family. 이거는 아무리 좋은 문장이라도 전혀 등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일단. 그 다음에 거꾸로. I live in a house with my family. 이런 식으로 문장합니다. 자, 강세는요, 동사, 명사, 명사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를 다 강세해 주셔야 되는데, 영어가 기본적으로 강세 중심은 언어예요. I live in a house with my family. 기능어들은 전치사, 대명사, 관사, 소유격, 조동사 절대 강세해 주면 안 됩니다. 자, 내용과 연속 나오면, very big house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앞에 단어에 강세해 주세요. very big house. 부정어, 무조건 강세해 줘야 됩니다. not, don't, couldn't. 세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크게. 자, 최상급 무조건 강세해 줘야 됩니다. one of the most, one of the most healthy foods. 가장 건강한 음식 중 하나. 자, 그 다음에요. 6번은 잠시 후에 갈게요. 자, 강조 부사들. all, both, every, even, just, much, a lot. 이런 건 강조하는 부사들도 강세를 무조건 줘야 됩니다. 특히 all 같은 경우는 all이 아니라 all, they were all. 이런 식으로 실제 책을 보면서 하지만, 저희가 이 노란색을 갖고 여러분이 강세 표시를 많이 좀 앞부분에 해드릴 건데, 그걸 갖고 자꾸 여러분이 영어적으로 들리게끔 연습하셔야 됩니다. 강세에 틀리면 ih, al은 쉽지 않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사장님, 몇 번요? 알아들어요? 잘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말을 그렇게 하면. 영어는 강세가 틀리거나 안 주면 그렇게 들립니다. 자, 이런 단어들도 whatever, wherever, whenever, in fact, meanwhile, overall. 이런 식으로 강세점을 잘 잡아야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 al 문장 훈련을 하면서 강세를 다 잡아 드릴 테니까, 강세를 읽을 때 자꾸 이런 단어들에 강세를 주도록 노력하시고, 합성어는 무조건 앞에 강세입니다. 합성어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쓰는 말들이죠. 합성어는 한자와 같은 성격인데, 자, good looking, 앞에 강세예요. 잘생긴. handsome 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점수를 더 준다는 얘기예요. built-in, 집에 북박이장, beachside 하면 해변가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뭔가 호텔 같은 얘기할 때, beachside hotel 그런 거 붙이면 뭔가 해변가 호텔 얘기해야겠죠. 자, concert venue 이것처럼 뭔가 콘서트장에 있는 콘서트장의 concert venue라고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외래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말도 웨딩홀, 콘서트홀 이런 거 쓰잖아요. concert hall, 앞에다 강세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세를 주지 않고 읽으면 더 이상 영어를 인정 안 합니다. 자, 중고에서 성조를 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중고 아니죠? 영어는 강세 틀리면 무조건 나갑니다. 자, 이것도요. 구동사가 유일하게 조금 강세가 다른데, 모든 건 대부분 다 앞에다 강세해 주시는데, 유일하게 되게 해주는 게 구동사입니다. 구동사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는 더 나와요. 왜냐하면 exercise보다는 workout, 이거 쓰는 사람이 점수가 더 나오는 이유는, 그 구동사는 점점 실력이 올라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동사가 하나의 잣대가 되는데, 자, 뒤에다 강세해 주셔야 돼요. eat out, eat out. 호텔에 가서 check in, check in, check out, check in, check out. 자, order in, 이건 시켜 먹다는 얘기입니다. order in, 이 두 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실제 음식점에서 take out 음식점이나 배달 음식점을 사용해본 경험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지에다 강세해 주는 연습을 하셔야만 된다는 얘기가. work out, 앞에다 강세해 줘버리면 명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예 품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동사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쏟아야 저희가 노력을 엄청 많이 부탁을 드릴 건데, 이 구동사 강세를 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영어 강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영어 말하기 시험은 오픽뿐만 아니다, 토익스피킹이나 토플, 어떤 영어 말하기 시험에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겠죠. 그 이유는 영어는 강세 중심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예일 족보 문자 하나씩 보시죠. 시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옛날 얘기인지, 지금 얘기인지. 자, 그냥 나 혼자 살고 있다. I live in a three bedroom apartment with my family. 좋아요. 자, 현재 진행은 지금도 뭐 하고 있다. 자, Korean movies are winning awards. 지금도 한국 영화들이 이렇게 시상식에서 뭘 좀 받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 시에도 쓰면 상당히 더 좋으면 되겠죠. 자, 과거 시제가 문제인데, 과거 시제를 틀리면 틀릴수록 IH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 취했다. I got drunk. 자, 노란색이 강세예요. That day, because I drink가 아니라 I drank too much.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이 마셔서 취했다. 자, 이렇게 과거 시제가 적절하게 활용이 돼야, 여러분, IH까지 나옵니다. 과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나는 오늘 친구랑 술을 먹는다. 나는 어제 친구랑 술을 먹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어제 먹는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 과거 시제가 틀린다는 얘기는 그들이 절대 좋은 점을 줄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시제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we're screaming. 저, 소리 지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 진행 시제. 자, used to or had to는 왜 많이 쓰냐면, 조동사 중에서 과거에만 쓰는 조동사가 있잖아요. 이거예요. used to, had to. 무조건 여러분이 이 문장들을 다 한 번씩 외우시면 좋아요. 앞에 문장들은 주제와 상관없이 그냥 통함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이 많으니까 하루에 못하거든요. 한 5일 정도 잡아가지고 계속 외우세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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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네들이 시험에 그냥 나오는 순간 쪽쪽 그냥 홈런처럼 타점이 완전히 계속 탁탁 차이는 거니까 이러면 점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답변에 어디에 넣든 간에 무조건 얘는 문장으로 외우면 돼요. 외워서 여러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시제 부분에서도 I used to, I had to, I used to, I had to. 이와 같은 얘기들을 동사와 묶어 쓰심으로써 과거 시제를 한 번이라도 덜 틀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 뭐뭐 하곤 했었다, 뭐뭐 했어야 했다. have to 과거죠. remember를 언제 쓰냐면, 나는 뭐뭐 했던 게 기억난다. 이런 식으로, I remember renovating my apartment several years ago. 자,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데, remember 다음에 ing를 붙이면 뭐뭐 했던 기억이 난다. 회상조의 이야기할 때 무조건 그 얘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뭐 했던 기억이 난다. 자, 뭔가 상황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remember ing, I remember a time when I bumped 우연치 않게 친구를 만났다는 뜻이죠. into a friend at a coffee shop. 커피숍에서 우연치 않게 친구를 만났던 기억이 난다. 자, 이런 식으로 remember ing나 I remember a time when 이런 식의 어떤 구조는 왜 하냐면 회상이라, 옛날 얘기를 물어보는 모핑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을 쓰시면 등급은 많이 올라간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과거 시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al까지 목표를 하시는 분들, 특히 ih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al 시제 중에 뭐가 있냐면 현재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무조건 쓰셔야 돼요. 자, 여기저기서 여러분이 감점을 당하는데 완료 시제가 여기저기서 나오면 다시 가산점에서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총괄적 채점 방식의 특징은 가장 최종적인 결과감만 보여요. 다 더해서 ih 이상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깎일 때 깎이더라도 자, 나는 집에 5년 사이에서 I have lived in my house for 5 years. 그냥 I lived 보다는 자, 강세는 have은 조동사니까 뒤에 가죠. I have lived in my house for 5 years. 이런 문장을 구사하는 사람한테는 al을 주게끔 돼 있어요. 왜? 현재 완료 시제는 al의 지표값이 되니까. 자, 하나만 더 보죠. Korean movies have become much better than over the years. 뒤에 뭐가 나오지? 이렇게. 지난 소년에 걸쳐서. 그렇죠? 여기도 over the years. for 5 years. 자, 내내 현재 완료 시제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죠? 뒤에다가 예전에 비해서 that in the past. 이 한 3개 정도만 잘 붙여서 여러분 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뭔가 해왔다. 거듭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게 중고등학교 때 have 플러스 피피라고 배웠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에 여러분 책에 있는 거 이 문장을 일단 다 외웁니다. 그렇죠? 외워서 여러분이 실제 책에 어디 나온지를 보고 그걸 꼭 현재 완료 시제는 답변에 섞어주는 거를 저와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등급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완료는 별로 쓸 일이 없는데 딱 한 문장 정도 책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과거 완료 어려워가지고 자, have 플러스 피피네. 나는 그 친구를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썼다 해서 we hadn't seen each other for a long time. 문장을 외우세요. 과거 완료는 우리가 할 생각이 없어요.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하는 게 독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주시고 자, 형용사 개수는 무한정 늘리는 게 좋습니다. 양도 늘려야 되고 질도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인데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양을 늘리는 방법이 비교급 쓰시고 최상급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쓰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밖에도 비교급을 쓸 때는 훨씬 더 빠르다. a lot faster much better 이 책에 있는 문장들은 여러분이 지금 실제 답변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써야 되는 문장들만 미리 뽑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교급과 최상급 쓰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두 번째 내가 역대 갔었던 콘서트 중에 최고였었다. it was one of the best concerts I have been to 그럼 꾸며주면서 내가 여태까지 갔었던 콘서트 중에 최고 중에 하나였다. 최상급 항상 어떻게 써주라고요? one of the best concerts 복수명사 이렇게 써주면 a1입니다. a1 지표값의 문장을 또 준 거예요. 기본기가 높은 문장들이죠. 그래서 자, 형태의 변화도 주시고 자, 여기는 형용사는 다 외우세요. y 붙이는 형용사들이 상당히 쓰기도 쉽고 많이 형용사를 늘리는데 쉽게 쉽게 늘릴 수 있죠. 술 먹고 어지러운 거 보라고 그래요. dizzy 알달달한 거 tipsy 자, 뭔가 좀 건강 안 하시죠? healthy 자, 침대가 편해 comfortable보다는 comfy 알락해 cozy 뭐 아늑하다는 얘기예요. 자, 옛날 핸드폰 같은 게 얘기할 때 bulky and heavy bulky가 두둠하다는 얘기죠. 부피가 무겁고 그랬다. 맛있다도 delicious만 쓰지 마시고 tasty 같은 거 얼마 좋습니까? tasty 비싸도 expensive만 쓰지 말고 pricey y 붙이는 형용사가 세상에서 가장 쓰기 쉬운 건데 우리가 잘 못 쓰는 것들이에요. 자, 모조리 외우시면 됩니다. 얘네들 전부 다 우리 답변에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형용사 개수는 지금보다 많이 늘리셔야 돼요.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쓸 수 있게끔 자, 부사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부사는 무조건 쓸 수 있게 연습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화된 형용사는 뭐냐면요. 그냥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외우실 거니까 광경이 너무 아름다웠어. 그럴 때 breathtaking 같은 거 써주면 이거는 뭐 레이터 입장에서는 딱 그냥 아, 이 사람 어휘력 장난 아니네. 자,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뜻이고요. 배고픈도 hungry가 아니라 so starving 한 단어로 so hungry 한 단어로 starving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이 유나히 맛있었다. taste it extra 음식 맛도 amazing, incredible, really tasty 이런 식으로 delicious만 쓰지 마시고 이걸 바꿔서 이렇게 강화형 형용사로 써보시고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어렸을 때 가수를 좋아했었는데 그 가수의 인기가 대박이었다. popular보다는 sensational 이런 거 쓰면 점수는 수직 상승 외 형용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여기 있는 형용사 다 외워서 쓰시면 난리 납니다. 자, picturesque 실제 교재 나오는데요. 그 조경 같은 게 묘사할 때 공원 묘사할 때 picturesque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 이런 어떤 형용사가 한두 개씩 나옴으로써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이 이상이 없어. 이게 다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지도 않아요. 이거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어느 주제에 쓰이는지 확인만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바닷가 묘사할 때 scenic 아름답다. promising은 ing 붙여도 이제 전도 유명한 산업 같은 거 얘기할 때 쓸 거거든요. 영화계의 어떤 미래가 전도 유명하다. promising 해가지고 ing도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용사를 쭉 주는데 마지막에 세 개 기분 좋은 형용사 세 개도 꼭 외우세요. memorable 기억에 남는 enjoyable 즐거운 pleasant 기분 좋은 자,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친구 만나가서 좋았다, 여행 갔다 즐거웠다, 영화 보고 좋았다 이거를 여러분이 얘기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형용사입니다. 그냥 good, great 이런 거 쓰는 사람하고 이렇게 세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급이 아예 다릅니다. 자, 그 다음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우리나라 한자어입니다. 외국 사람이 불을 껐다 얘기하는 거고 화재를 진압했다 하고 다르죠. 한자어를 사용하면 한국어를 더 잘하는 거듯이 합성어 사용하면 영어는 무조건 더 잘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famous보다는 뭐 well known 앞에 강세해주고 읽으셔야 돼요. 자, 모조리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픽에서 저희 책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형용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단 나오는 족족 점수로 그냥 이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시험 문제 답변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만 잘하십니다. 1차적으로 뜻을 외우시고 강세는 앞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거 health conscious 요즘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건강하진 않죠. 건강을 더 의식하게 돼. 그럼 뭐라고 그래요? health conscious 의식하는 자, 이런 형용사가 나올 때마다 점수는 계속 올라간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한두 군데 나오는 건 티가 안 나는데 답변 치종해가 이런 게 섞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ihal 나올 확률은 극대화된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모조리 다 외우시고 특히 여기 모임 쪽에서 많이 쓰죠. after party depity staff dinner 회식 get together 모임 다 합성어예요. 앞에 강세 social gathering 친구들 모임 social special occasion 특별한 게재 이런 것도 형용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 모임을 나타내는 말들을 여러분이 같이 묶어서 합성어 성격으로 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 다 외운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접속사와 연결어는 접속사와 연결어는 많은 많은 수록 좋은데 실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당수의 접속어들이 다 책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딱딱하고 뭐 그럼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실제 여러분이 답변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마지막에 마무리 투수가 나 필요한데 요 중에 하나를 좀 쓰시면 됩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식으로 overall 방세 양쪽이 줘도 돼요. overall 자, all in all once again 한 말을 또 하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overall it was one of the most memorable movies in my life 이 일이에요. 그 문장 자체가 나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문장을 듣고 레이터가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강세를 잘 넣어서 잘 읽었을 때 기준이에요. 알아들었을 때 못 알아들면 0점이죠. 못 알아들면 아예 안 되죠. 강세를 잘 줘서 읽었을 때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연결어들도 특히 마무리할 때 쓸 수 있는 연결어들 since then 안 좋은 사건이나 이런 거 넣으면 돼요. since then 그 이유로 I try not to drink too much 너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려고 한다. 술 먹고 힘들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 같은 거 요런 거 붙여주면 아주 매끄럽게 답변을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뜻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답변 어디에 쓰였는지 자, 저희가 빨간색 칠하는 생선을 쓰시고 when it comes to 같은 것도 뭐뭐뭐에 있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는 요소인데 I just watch whatever is fun 뭐든지 재밌는 거 본다 when it comes to movies 하면 영화에 있어서는 골라보는 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장 자체는 A라님 도저히 양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등급을 많이 올려주는 문장들이니까 whatever는 왜 중요한지 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보기로 하죠. 자, when it comes to는 무슨 말?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줍니다. 문장 앞에 써도 돼요. when it comes to music 음악에 있어서 I just listen to whatever is good 자, 역접 순서와 나타내는 next, plus, also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써서 and 쓰지 마시고요. and는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문장 요소를 연결하는 애고요. a book and a chair 이런 식으로 자, next, plus, also 이건 또한 같은 거 할 때 만만하게 그냥 덧붙일 때 쓰시기 바랍니다. 자, 접속어들 강조할 때 이런 걸 좀 써보시고요. 강세 잘 주시고 자, 예시 줄 때 자, 예를 들어 I'm for example인데 such as, 뭐뭐와 같은 명사의 명사의 예를 들 땐 꼭 이걸 쓰셔서 잘 정리하시고 시점 잡아주는 애도 절대 영작하지 마세요. 많이 틀립니다. 시점 잡아주는 그런 연결어들이 무조건 이거만 쓰세요. 이거와도 충분합니다. 이걸로 in the past, 예전에는 back in the day, 옛날 옛적에 어렸을 때 버전도 특히 이걸로 통일해서 다른 버전을 아예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when I was a kid 못 픽 시험에 무조건 이거만 쓰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in my childhood 나머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 더 좋은 표현도 있겠지만 틀릴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틀리면 안쓰림만 못해요. 자, 중고등학교 때 그 시절에는 자, 빈도도 이런 거 이거를 좀 많이 써보고요. sometimes, often, on 자, 그 다음에 once, every now and then 하면 정말 간혹하다 이런 식으로 또 빈도를 많이 떨어뜨릴 때 쓸 수 있겠죠. frankly speaking 같은 거 언제 쓰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럴 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양해는 뭐냐면 할 말이 없을 때 치는 방법이죠. I'm sorry, but I really don't have much to say about this topic.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할 말이 없고 짧게 끝날 때 양해까지 구해도 그거 자체도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자, 접속하고 연구를 잘 챙기시고 관용 문구는 자, 어디든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조건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책이 한 열 번씩 나와요. 자, 이게 돈 아깝지 않았다. It was worth the money I spent. 컵셔나 술집이나 이런 것들이 busy streets 번화가 있다 with a lot of foot traffic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있다. 좋죠? 번호자 takes much less effort and time 시간과 덜 들어간다. There are a lot of options to choose from 선택의 폭이 넓다. 이런 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변에 이 관용구 문장들이 수십여 차례 쓰여 있어요. 나오면 그냥 점수거든요. 홈런이에요. 홈런. 말로 홈런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a를 올라가서만 나오는 어떤 난이도이기 때문에 얘네들 작제적소에 외워가지고 여러분 뜻을 잘 파악한 다음에 그 적제적소에 넣는 녀석. 자, 책이 나올 때마다 반복할 거니까 저희가 알아서 외워드릴게요.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갯동사는요. 영어를 평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get이 워낙 변화무상에서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 쓰는 동사 계속 쓰면 쓸수록 좋은 게 뭐냐면 어려운 동사 일단 쓰지 않아도 좋고 get을 다양하게 변화시켜주는 것 자체가 얘네가 가장 좋아하는 요소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get 동사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다 외우시면 돼요. 책에 다 나오고 쓰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get 동사를 그냥 우리가 파티를 한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걸 먼저 추출해 이 정도로 get 동사를 많이 써요. get 동사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게 그게 최종 규정입니다. get을 하나의 잣대로 쓰는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자, 사다. get a new phone get a new window get tickets 자, 받다 뭐예요. get a refund 자, 환불받다 get an exchange 받다 의미가 있어요. get a lot of stress 스트레스 받다 받다 이유도 있고 다 외우면 돼요. 상태 변화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변화하다 자, 예를 들어 get drunker 뭐예요. 취하다 got drunk 취했다 자, get better 몸이 나았다 get used to 익숙해지다 우리 수거 중에 많잖아요. get 동사 수거가 되게 많아요. get은 여기저기 지뢰밭처럼 터지게끔 만들어놓으면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get 여기 food가 빠져대요. get food poisoning 식중독 같은 거 get food poisoning 같은 거 걸린다. get food allergies get indigestion 병 걸리는 것도 대부분 자, 체하다 같은 것도 이렇게 get 동사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음악 듣고 소름 돋는다 get goosebumps get은요. 그냥 나오는 족족 계속 get 수가 쌓이면 쌓일 수 적 등급 올라갑니다. 게이지 차이는 거 마찬가지 get을 25번 쓰면 25점 올라간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get을 많이 쓰시면 돼요. get some exercise get some rest take a rest 말 절대 안 씁니다. 영어에서 get some rest take a rest 란 말 지우세요. 절대 안 써요. 여러분 get some rest 가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 이상하게 take a rest 많이 쓰는데 get 동사가 뭔가 하다의 느낌도 있으니까 get coffee to go 이게 뭐였어요? get coffee to go 커피를 사가지고 나올 때 쓰는 커피숍 주력 표현들입니다. ok? get access to the internet 인터넷 주력 표현 주제별로 get을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이 도착하다 의미도 있고 서비스를 받다 의미도 있고 get into trouble 수거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 나올 때마다 get 동사는 별표 100만 개씩 쳐놓고 다 외우세요. 자 그러면 나오는 만큼 등급에 도움이 됩니다. make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본 동사인데 기본 동사에 여러분 뭐 있을까요? 그리고 은행 같은 데서 계좌이체하다 make wire transfers 은행에서 계좌이체하다 이런 것들이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make 동사 잘 안 와다요. make bonker 전화 통화하는데 왜 make에 만들다인데 원래 기본 동사의 뜻이 많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다 we 동사도 마찬가지죠. 다시하다 의미가 있는 동사들인데 얘네들은 적지적수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집에 좀 변화할 때 벽지 다시 했다 redo the wallpaper re가 여러분 다시하다 의미잖아요. 가구 재배치했다 rearrange 일정 다시 잡다 reschedule reinstall 재설치 replace 교체하다 건전지 같은 거 repost 남의 거 포스팅하고 내가 다시 퍼오다 repost reissue 재발급 reuse 재사용 얘네들은 나오는 족족도 점수입니다. 왜냐면 AL 올라가서는 나올 법한 동사들이기 때문에 쓰는 순간 그냥 등급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에 넣어서 잘 활용하세요. 그 동사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사실 책에 나온 거 거의 다 합니다. 뒤에만 강세해주세요. workout 운동하다 eat out take out the garbage take out은 커피수도 안 쓰고 언제 써요? 쓰레기 벌떼 써요. take out the garbage 강세 강세가 중요해 eat in water in breathe in 숨 쉬다 check in 호텔 가서 move in 이사 들어가다 take in 섭취하다 take in 사람들이 몇 칼로를 섭취하는지 좀 알고 싶어한다 이 문장 다 외우세요. come in 방문하다 롤피어 했을 거예요. 이와 같은 구동사가 섞이면 구동사는 점점점 등급이 올라가시면 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동사를 갖고 여러분이 실제 답변에 들어가 있을 때는 구동사가 딱 나오면 그 문장들은 다 빨간색을 저희가 칠해놨어요. 빨간색들을 외우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구동사 또 있어요. up 붙이면 강조해요. post up call up clean up use up meet up with 친구만 할 때 그냥 meet 하지 말고 meet up with 누구누구와 만남을 갖다 등급이 한 단계 높아요. meet 보다는 저 같으면 이거 쓸 것 같은데요. 자, sober up 술 깨다 술 깨다 3인방 throw up 토하다 I felt like throwing up 소비 미식미식거렸다 토할 것 같았다 spice up the mood 분위기 뛰는다 술 술 나오면 무조건 3개 다 쓰셔야 돼요. 술 깨다 sober up 이거 아는 사람은 무조건 A일 수밖에 없어요. 인터뷰 IH에서 sober up 몰라요. sober up sober up 강세 뒤에 주세요. 자, 송텔은요. 나오면 무조건 IH 등급에 취득에 도움이 됩니다. IH는 기본적으로 송텔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열렸다 the concert was held 열렸다 hold은 아니죠 was held 비동사 플러스 BP 영화에서 많이 나와요. 3D로 촬영된다 are shot 3D 영화가 그 다음에 are released 개봉된다 4D로 개봉된다 are shown on large screens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나온다 상영되다 되다 되다 다 수동태 영화 3인방 플러스 하나 더 수동태 진행령 are being released 이것도 무조건 핵심 문자로 외우셔야 돼요. 많은 한국 영화들이 해외에 판권이 팔려나간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한국 영화 한국에서 개봉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실제 상영을 하죠. 그러면 are being released 수동태 진행령이에요. 해외에 개봉이 되고 있다. 자, 제기대명사도 myself 뒤에 강세 themselves 강세 ourselves 자, 책에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얘네들도 무조건 AL 올라가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고기를 굽는다. 커스터머가 누구야?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울 때 고객들 얘기를 하는 거고 자, whatever, whenever 이런 것들은 뭐냐면 복합관계사인데 얘네들도 AL 올라가서만 나옵니다. 즉, AL 족보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요 AL이라는 지표예요. 지표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의외가 양은 몇 페이지 쭉 넘기면 되는데 이만 해봐야 한 몇 페이지? 요정도는 여러분이 외우면 AL을 갈 수 있는 확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저같은 무조건 외울 것 같아요. 외우고 나서 연습하고 외우고 나서 연습하고 whatever is fun 하면 야, 너 영화 뭐 봐? 뭐 좋아해? 그러면 I watch every movie. 그럼 저 아래 등급이에요. I am want to go. I just watch whatever is fun. 뭐든지 재밌는 거 다 봅니다. 이거는 AL 올라갔을 때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 뭐든지 좋으면 다 듣는다. 음악도. wherever I am, whenever I want to. 이건 핸드폰을 맨날 써야 되죠. 언제 어디서나 시간의 구애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외국 사람이 그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한 거예요, 지금. 그 정도 급의 말을. wherever I am, whenever I want to. 외우세요.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 whether 같은 것도 인지 아니지 여분지 이런 거 쓰면 좋고 관계부사가 where 같은 거 there is a park where we can take walks. 쓰는 족족다 AL이라는 인지를 하게 됩니다. 주어도요. 동명사 주어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앞에서 washing your hands well 했죠. 동명사 주어는 특히 이거 손을 씻는 것은 건강에 좋다. 동명사 주어도 AL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어를요. it, that, there 이렇게 단순하게 잡지 않아요. AL을 올라가면 ing를 주어로 진짜 많이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책에 한 50번 정도 나오는데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다 모조리 외워서 쓰시면 좋습니다. 이거 쓰레기 버리는 거 되게 무책임하다. 공헌 문제에서 littering. litter 자체가 쓰레기 버리다 동사예요. littering is irresponsible. 무책임하다. 그렇죠? ing 주어들은 무조건 시작해서 무조건 외우시면 좋습니다. 시험에 쓰면 무조건 점수를 올라가요. 자, you가 영어에서 무슨 뜻? 일반 주어예요. 너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잘 먹어야 된다. you have to eat healthy and regularly. you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 수 있으면 점수를 더 줍니다. they도 그들이 아니라 약간 일반적 장소에서요. 커피숍이 요즘에 인터넷된다. they have free wifi at most coffee shops. CGV 영화관 가는데 거기 시설이 좋아. they have good facilities. they가 그냥 어떤 장소의 의미를 씁니다. you나 they도 그렇게 쓰는 지문들이 교재에 나오는데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얘기를 잘하는 사람을 높은 등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복수형은 앞에 설명을 많이 했었죠. 자, 앞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이 S는 뭐냐면 일반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일반적으로 공헌 가는 거 좋아한다 해봐요. I like to go to park and park parks to take walks or ride bikes. 이 S를 못 붙이면 절대 등급 높게 안 나옵니다. 일반화시키래요. 나는 일반적으로 공헌에 가서 산책하거나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한다. S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들을 안 붙인다 했었죠. 나는 공헌 늘에 가서 산책 늘과 자전거 늘 타는 걸 좋아한다. 외우기니 한국말 그렇게 하면 한국말 같아요? 아니죠. S 다 빼먹고 그런 식으로 드립니다. 일반화를 못 시킨다는 얘기죠. 거꾸로 저어서 일반화시키면 안 돼. 들을 자꾸 붙인다는 게 문제고.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염두해 주셔야 되고 책에 S가 나온 단어들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복수여서가 아니라 일반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어도 마찬가지로 Vegetables, Fruits, Korean Movies, Smartphones, Cellphones 주어가 복수면 모두 복수를 해줘야 돼요. Smartphones are all in one device 하면 통합기기이다 할 때 양쪽 다 복수를 해서 일반화시켜야 됩니다. 복수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IM1 기준으로 IM2 기준으로 100번 이상 틀릴 복수형이니까 문법 100번 틀린 겁니다. 그래서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S 안 붙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인 플러스 성격 규정 되게 쉬운데 그냥 끝에다가 뭐뭐면에서 해요. 그래서 Most coffee shops are large in size. 크기면에서. 이런 건 다 AL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문장 구조가 되게 쉬워요. 작품 써면에서. 인 퀄리티. 자, 재고로. 인 스톡. 휴대폰 대리점 같은 데 전화해가지고 질문하는 게 있어요. Do you have the iPhone Do you have iPhone 7? 어, iPhone이요. iPhone. 자, Do you have iPhone 7 인 스톡?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재고로 있느냐. 뒤에 인 플러스 명사 성격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위권 레벨에 있다는 겁니다. Thank you in advance. In some ways. 몇 가지 면에서. 공통적으로. In common. General. In general.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인을 붙여서 명사 처리하면 얘네들도 AL 지표 값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관사입니다. 정관사는 정확히 작기는 불가능해요. 명어 전공자들도 다 틀리고 자, 원어민을 틀리게 쓰는 게 정관사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관사 최대한 덜 틀리는 게 목표죠. 자, 여기 나온 단어는 무조건 덜을 붙여서 다시 외우세요. 자, 버스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 같죠? 여러분 모르고 있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I take bus. 틀렸어요. 모르는 단어예요. I took the bus. 덜을 안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너무 쉬운 단어들도 덜을 안 붙여와 틀리게 쓸 바는 자, beach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나오고 I went to the beach. 덜을 빼면 큰일 납니다. 어, 더 왔다 왔다 하는데 덜은요. 일반적인 장소에 무조건 덜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덜을 붙여서 특히 인터넷 덧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I use the internet very often. 별로 좋은 장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I use the internet very often. 그래서 무조건 덜을 붙여야 됩니다. 그쵸? 집에 있는 가정기기 얘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The vacuum. 그 진공청소기 같은 걸 줄여가지고 vacuum이라고 해요. vacuum cleaner 안 해도 됩니다. The fridge. Refrigerator 줄이고 Freezer, 냉동실. The AC, 에어컨 줄이고 The washer, 세탁기도 줄이세요. The stove. 가스레인지. The microwave 하면 microwave는 전자레인지. The heater. 보일러란 말 절대 없어요. 영어예요. The heater예요. The water cooler. 정수기. The humidifier 해가지고 요건 뭐예요? 가습기. 자, 여기 있는 단어들 일단 더 를 다 붙여 써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달달달달달달달달 집에 있는 공간도 더 붙여야 돼요. The living room, the balcony, the kitchen, the storage, the bathroom. 더 를 빼먹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저하고 정관사의 용법을 논하기 전에 정관사의 용법은 용법은요. 저희 과정을 통틈 과정보다 더 길게 해도 못해요. 그 정도로 정관사의 관사는 어렵습니다. 자, 처음 나온 건 어 두 번째 나온 건 더 요즘 그 정도밖에 알고 있죠? 100개의 규칙이 더 있어요. 어쨌든 정관사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단어들은 덜을 붙여서 일단 여러분 무조건 하겠다는 의지를 좀 갖고 계시면 좋겠고 관사는 전체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사 자체가 여러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용을 좀 더 재미, 좀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사도 신경을 한번 쓰시면 좋겠죠. 자, 이상으로 오픽의 신에서 드리는 여러분께 공부 가이드였는데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높지 않은 문장과 단어들 갖고는 등급의 한계는 역력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고 나오셔도 난이도가 낮은 문장이나 낮은 표현들만 인스텍으로 썼을 경우에는 여러분의 등급은 영원히 I am one, two에서 머무르게 될 겁니다. 저희 교재에 나온 이 AL 문장들 족보를 충분히 학습하시고요. 그걸 답변에 녹이는 실제 학습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등급은 아주 더 빠른 속도로 나올 수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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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